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이막을 전원생활로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이곳저곳을 다녀보면 눈길을 사로잡는 집들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풍광을 지닌 곳에 이쁘고 고급스럽게 지어진 타운하우스입니다. 하지만 타운하우스를 사지 말라고 뜯어말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나 반대를 하는 건지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타운하우스는 저층, 저밀도 공동주택으로 2층, 3층으로 구성된 단독주택이 여러 가구씩 모여 정원과 담을 공유하는 주택단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타운하우스를 둘러볼 때 층간소음이 없다고 홍보를 하지만 대신 옆집에서 들려오는 측간소음이 심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나 주말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밤늦도록 계속되는 바베큐 파티, 냄새와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때문에 조용한 전원생활을 꿈꾼 분들에게는 특히 타운하우스가 지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옆집에서 파티를 하며 쿵쿵 울리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기라도 하면 우리 집까지 전체가 들썩들썩 거리는 것은 물론 옆집의 TV소리, 다투는 소리까지도 다 들립니다. 타운하우스 구조는 또 어떻습니까? 좋게 말하면 컴팩트한 곳이고 편하게 말하면 너무 좁고 동선이 불편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40평이라고 해도 1층 20평, 2층 15평, 다락방에 있는 3층이 5평 이렇게 쪼개놓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위아래로 오르내려야 하는 번거로움 속에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운동도 하고 뭐 좋겠네 하겠지만 나이 들어 무릎이 불편해지면 갇혀지내기 딱 좋습니다. 아니 어쩌면 멀쩡했던 무릎 연골이 이 타운하우스의 이사와 살면서 위아래층을 오르내리느라 망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 타운하우스 단지 내 도로가 좁아 옆집에 손님이라도 여럿이 오는 날에는 주차 문제로 신경이 날카로워 시비가 붙기도 합니다. 이거 뭐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양 매 주말마다 파티를 여니 사람이 미치고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는 포기해야 합니다. 이웃과 마음이 맞아 어울려 살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마음처럼 되는 일이긴 한가요? 바로 붙어 있으니 적당히 알고 지낼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어디에나 오지랖 넓은 이웃이 있어서 이 집 저 집 경계없이 넘나들기도 하고 참경과 잔소리는 기본에 이웃들에게 말을 옮기기도 합니다. 또 집에 고장난 것이 있어 수리를 해야 할 때도 문제입니다. 타운하우스는 대부분 외곽에 있다 보니 고장 수리 서비스를 부르기도 힘이 듭니다. 불러도 빨리 오지도 않고 먼거리다 보니 꺼려하거나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단지를 관리하는 관리회사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이런 경우 매달 관리비에서 이들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서의 투자 가치가 과연 있느냐 하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는 개별등기보다 지분등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개별등기는 집과 땅의 소유주가 동일인이지만 지분등기는 건물은 개인이 토지는 여러 시설 공동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타운하우스는 대부분 토지를 분할해 건축했기 때문에 집은 내 소유이지만 토지와 도로는 공동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가 아무리 넓어도 추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보유한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타운하우스 소유자들이 외지인이 많다 보니 한 번 동의를 받으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아 포기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런 타운하우스를 덜컥 구입했다가는 수억 원의 자금이 묶이면서 늪처럼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다는 말씀을 끝으로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아무리 예뻐도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하셔야 합니다. 타운하우스 정말 조심하시자구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